아시시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조토의 프레스코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는 그림들은 상부 대성당의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 벽면에 세번째에 위치한 그림들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즉굴라는 아시시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성 밖의 위치에 있습니다.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의 시신을 포르즉굴라에 매장하지 않고 아시시 성 내에 있는 산조르조 성당에 안치합니다. 산조르조 성당은 프란치스코가 어린 시절에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학교와 같은 곳이며 회계생활 초기에 그가 처음으로 설교를 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1230년 프란치스코의 시신이 새로 건축된 바실리카에 이장될 때까지 약 4년이 못되는 시간 동안 그의 유예가 머물던 곳입니다. 현재 이 장소는 성녀 글라라 대성당이 되었으며 글라라 성녀의 시신이 묻혀있습니다. 장면은 프란치스코의 시신을 산조르조 성당이 안치하기 전에 산다미아노로 행렬이 지나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다미아노는 프란치스코가 십자가로부터 그의 사명을 들은 곳이자 그가 처음으로 수리한 성당으로서 이곳에서 프란치스칸 이외라 불리는 글라라와 그 자매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보여지는 성당의 빠사드는 산다미아노의 실제 모습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성녀 글라라의 바실리카의 모습이나 다른 대성당을 염두하고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글라라가 서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자 그의 오상을 확인하는 장면으로서 도상학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유일무이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후광이 표시되어 있는 글라라는 프란치스코를 안고 있으며 그녀의 손은 프란치스코의 옆구리에 닿아 있습니다. 다른 자매들도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마치 프란치스코의 죽음때의 형제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배경에는 독특하게도 나무에 오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루카복음 19장에 나오는 자케오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자케오처럼 여기에 나무에 오른 사람도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잘 보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 묘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근본적인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케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예리코를 지나가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장면의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던 모습과 똑같이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작가 조토가 파도마의 스크로베니 경당에 표현한 예루살렘 입성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작가와 프레스코와의 감독은 아시시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27년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작은 형제 외의 보호자 추기경이었던 우골리노 추기경이 교황 그레고리오 9세로 선출되었습니다. 추기경 시절부터 새로운 수도회를 교회 쇄신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교황은 빠르게 프란치스코를 시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데 교황의 명령으로 프란치스코 대성전이 건설되게 되었고 교황의 명령으로 프란치스코의 성인전이 작성되게 되었으며 시성식 3일 뒤에는 프란치스코의 추기를 보편교회의 대추길로 선포합니다. 이제 아시시 출신의 프란치스코 형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위치하는 곳의 천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성된 프란치스코와 세례자 요한,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로 살았던 프란치스코 형제는 성인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프란치스코 생애의 28개 연작 가운데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장면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석관이 중앙에 그려져 있으며 그 뒤로는 한계층이 올라간 마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성식 참가자들의 눈이 이 마루 위를 향하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 이곳에는 그레고리오 구세 교황을 그려두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석관 앞에는 시성식의 엄숙함과 집중되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묘사된 사람은 아마도 목이 구부러진 소녀의 치유 기적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첼라노 일생의 127번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프란치스코의 사후 기적에 대한 첫 번째 서술이기도 합니다. 도상학적으로도 1235년 보나벤뚜라 베를린기엘의 판넬화를 시작으로 사후 기적을 표현하는 많은 그림들이 이 기적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적들 가운데서 선택된 이 기적의 이유에 관해서 학자들은 정말 이 기적이 프란치스코의 시성식과 어떤 실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흥미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면부터 이어지는 4개 장면은 보나벤뚜라 대전기의 프란치스코 생애와는 구분되는 사후 기적의 모음집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기적 모음집의 첫 번째 자리는 프란치스코의 오상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의 모음이며 그 중에서도 그레고리오 구세와 관련된 일화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레고리오 구세는 한 손을 턱에 괴고 잠들어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꿈에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옆구리를 열어서 오상의 상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구세의 한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습니다. 이는 대전기의 표현대로 프란치스코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채우려는 모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확인하는 세 장면이 완성됩니다. 여러 장면을 통하여 오상 확인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오상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프란치스코의 성성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회는 자기 정체성을 방어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은형제회와 설교자회로 대표되는 탁발수도회는 13세기에 탄생하였는데 로마 교황층의 지원 덕분에 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유럽 전역에 폭발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탁발수도자들의 유입은 지역교회와의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 곳은 파리대학이었습니다. 이곳의 교구 성직자 교수들은 탁발수도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부정하며 그 정체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13세기의 탁발수도회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은 결론적으로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며 이는 공의회를 준비하였고 공의회 회기 중에 안타깝게 사망한 보나벤뚜라의 공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나벤뚜라는 이처럼 외부적으로 수도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작성함으로써 그를 참된 성덕의 모범으로 제시하여 수도회 내부 형제들을 올바로 양성하고 그 정체성을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탁월한 표징이 되어주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전기들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며 그 진실성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맞서 이를 옹호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하였던 대로 23번부터 25번까지의 벽면은 반대쪽 벽면과 교차 대응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벽면의 첫 장면은 산다미아노에서 발생한 사건이 보여집니다. 4번 그림에서는 산다미아노에서 프란치스코와 십자가의 만남이 보여지며 23번 그림은 산다미아노에서 죽은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만남이 그려집니다. 5번 그림에서 프란치스코는 세속의 옷을 벗어던진 사건으로 인해서 세속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그룹에서 분리된 교회의 사람이 되었듯이 24번 그림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라는 명칭에서 성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6번 그림에서는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의 꿈에 프란치스코가 등장하는데 25번 그림에서는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꿈에서 프란치스코가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벽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